이번 시간에는 회원명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포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국은 자신의 세력으로 경쟁세력 월지와 일지를 연지와 시지로 감사 안아 통제하여 부기를 얻는 방법인데 천강까지 완벽하게 통제한다면 일평생 재물과 권력을 크게 누릴 수 있는 탄탄한 격국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연은 국가 월은 사회 일은 개인 신은 개인사회로 해석하는데 육친으로는 연은 조상 월은 부모 일은 자신과 배우자 신은 자식으로 해석합니다. 포국이라는 것은 연 국가단위와 시 개인사회단위가 연합하여 거대한 재물그룹을 만든 것으로 부기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연의 조상의 부기 과거와 시의 자식 미래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일평생 부기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포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겁 식상 인성이 포국 세력에 관여되어야 하고 자신의 세력 연지 시지와 경쟁 세력 월지 일지의 음량이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토 자기 세력이 금수 경쟁 세력을 포국한다든지 수 자기 세력이 화 경쟁 세력을 포국한다는 식입니다. 만약 연지와 시지의 경쟁 세력에게 일주 자신이 역으로 포위를 당하면 경쟁자에게 자신이 지배당하는 것으로 일생동안 고난을 피하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를 역포국이라고 합니다. 역포국의 경우 법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이 나를 지배하니 감옥에 갇히거나 일생을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국과 역포국은 해원명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먼저 포국 사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한화 그룹을 창업한 김종이님의 사주입니다. 갑일간이 병인시, 식상,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임술련, 타인과 인술합으로 연합하여 신의 월, 신일지, 경쟁 세력, 관살과 인성을 포국하였습니다. 이런 구조는 인술합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 발전하는데 병인시와 임술련이 거대한 거룩을 형성하여 월지와 일지의 경쟁 세력의 큰 재물을 담았습니다. 갑인 대원의 인술합이 응개하여 한국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하며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병대원까지 계속 성공하다가 진대원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술층으로 인술합포국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재물을 담는 그릇이 깨졌으니 크게 재물을 날리게 됩니다. 진대원 정사년 56세에 이리역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 1400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기업의 존속기반이 흔들리면서 대위기를 맞았고 결국 정사대원 신유년 60세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주가 천강까지 완전히 장악했다면 훨씬 더 부기가 높았을 것입니다. 이 사주는 조선일보 회장을 지냈던 방일령님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일관 자신이 천강 지지가 모두 자신의 수세력을 얻어 회중갑 상관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데 사회충으로 회중갑 에너지가 크게 활력을 얻어 화목 개운을 만나자 식상생계로 크게 재물을 얻은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수세력으로 화 경쟁세력을 개해년 개해월 개해시로 완전히 감싸 안아 폭우고를 이뤘는데 인생의 중반기 30대부터 화목 대운으로 60년간 흐르면서 화 경쟁세력을 크게 키워주어 재물을 크게 얻었다는 점입니다. 화 재성 대운은 회중갑 상관의 힘을 강하게 움직이게 하고 폭우의 규모 즉 남아야 할 재물의 크기를 키우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묘대운 개미년 81세에 회에너지가 멈추는 시점에 이분은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학원재단 이사장 사주로서 큰 부자입니다. 자신의 화토 재력이 천관을 모두 지배하고 지지에서 정사시 을사년과 인성 권력으로 자, 월지, 재성과 신, 일지, 식신, 경쟁세력 즉 재물을 폭우고로 감싸 안아 천관과 지지에서 완벽하게 통제하였습니다. 신자, 재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매우 탄탄한 구조를 이루어 부기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대형 제철공장 이사장으로서 까빈 대웅부터 크게 일어났습니다. 병일간 자신이 무술시, 식신,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모년 타인과 오술합으로 연합하여 거대한 포국을 이루어 신의 월과 자, 일지, 관살, 경쟁자를 통제하였습니다. 천관을 보면 완벽하게 화토가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20대 중반부터 워카대운으로 60년이 흐르면서 오술합 포국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사주는 천억대가 넘는 유산을 물려받은 큰 부자입니다. 무위간 자신이 신유시 상관, 자신의 능력으로 병진련, 타인과 병신합, 유진합으로 연합하여 자신의 금수세력으로 술월지와 술일지, 화재물을 포국으로 통제하였습니다. 부기가 보장된 완벽한 포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경신되어온 이후로 계속 돈을 벌어 수천억의 갑부가 되었던 분입니다. 무위간과 보금으로 연결된 무엇이와 무인년은 자신을 의미합니다. 무엇이와 무인년 자신이 직접 오술합으로 포국을 만들어 신일지와 얼묘월 경쟁세력을 통제하였습니다. 매우 깔끔한 포국인데 경신되원부터 60년간 금수되원으로 흐르면서 포국에 담길 재물, 식상과 재성이 가득 들어오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종합병원을 운영하여 천억대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경일간 자신이 기묘일과 무술련, 인성, 병원경영으로 묘술합 포국을 이루었습니다. 묘술합은 매우 견고한 포국인데 신일지와 신월지의 신중임, 식신, 재물을 완전히 통제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철광업으로 700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신일간이 무술시와 무술련, 인성, 자신의 능력으로 개해월, 경쟁세력을 감싸 안아 포국을 이루었습니다. 매우 단단한 포국인데 천간에서도 무게합으로 개해월, 식상, 재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분은 재산 절반이 부인의 것인데 일지, 묘, 부인이 묘술합으로 포국을 강화시키고 해묘합으로 개해, 재물도 합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이 된 분의 사주입니다. 얼일간 자신이 병술시 상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오술합으로 가본연 타인과 연합하여 포국을 이루었습니다. 화토 자신의 세력이 금수, 유월지와 해일지 경쟁세력을 포국한 것인데 오술합 포국의 강도가 다소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운에서 10대부터 화목대운으로 60년간 흐르면서 포국을 강화시켜 일생동안 튼튼한 포국으로 부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주는 수백억 부자 사주로서 비일간 자신이 병인시, 인성, 자신의 능력으로 병술연 타인과 인술합으로 연합하여 유일지와 계사월, 경쟁세력을 포국하였습니다. 포국이 매우 단단하고 안정적인데 포국에 담긴 재물이 크지 못합니다. 하지만 20대원부터 60년간 금수 대원이 흐르면서 넉넉하게 포국의 그룹에 재물을 채워주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분은 큰 기업가로서 갑오 대원과 을미 대원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임일간 자신이 갑, 식신, 자신의 능력으로 진, 급제고, 직원들을 통제하면서 신진합으로 병신년 타인과 연합하여 포국을 이루었습니다. 인술합, 월지와 일지 경쟁세력의 규모도 매우 큰데 신진합으로 튼튼하게 포국으로 감사 안았습니다. 여기서 진술충과 인신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포국이 일단 형성되면 지지의 형충 파해를 뒤로하고 우선순위로 중시합니다. 포국 자체가 훼손되지 않으면 그 안의 포국을 당한 경쟁세력, 즉 재물과 권력은 강해질수록 재물도 많아지고 권력도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주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풀무원, 식품회사 대표가 되신 분입니다. 임신시, 상관, 자신의 능력으로 임진년, 타인과 신진합으로 연합하여 얼사월, 미일지 경쟁세력을 포국으로 감사 안았습니다. 신대원의 식품회사를 시작하여 계속 발전하였는데 신, 상관을 사용하였기에 음식 관련 사업을 하였습니다. 신, 상관, 자신의 능력과 임진년, 타인과 연합했기에 주식회사로 운영을 합니다. 신, 상관, 자신의 능력과 임진년, 타인과 연합했기에